안녕하세요. 12년차 컨셉 아티스트 에락노트입니다. 저는 리니지 이터널, 프로젝트 TL 등 인기 게임 다수의 일러스트를 작업했고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강사활동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래스에서는 글레이징, 커브, 다치, 스펀지를 응용한 밀도 높은 회화 채색 기법은 물론 캐릭터의 얼굴 표현 방법, 브러쉬 테크닉, 레이어 활용까지 저만의 디테일한 드로잉 작업 루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 스케치 이후 채색을 진행하는 게 기존에 보편화된 드로잉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과 채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세밀한 액세서리와 캐릭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밀도 표현까지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그림 낙서장 에락노트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은 항상 그림과 함께였습니다. 현재도 에락노트는 여전히 한 장 한 장 채워지는 중이고 이제는 그 페이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컨셉 아티스트 에락노트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